춘천 소양초등학교에는 홈런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야구부의 훈련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소양초 야구부는 현재 춘천시 유일의 초등학교 야구부입니다. 20년 전 창단돼서 춘천지역 전문체육인 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죠. 올해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된 김익원 선수도 소양초 출신입니다. 그럼 꿈나무 후배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안 부러진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부러졌어요. 깊싼 손이 아무렇지 않은지 쿨하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 고사리 손. 글러브 입고 마스크 입고 헬멧 입고 공 맞으면 좋겠어요. 고수고 와. 인겸이가 드신 거는 3학년이고 야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금 많이 실력이 오르고 있고 저희가 2학년이랑 3학년 한 명씩밖에 없고요. 야구부 막내 자인이도 금세에 도착. 잠시 후 6교시를 마친 4학년, 5학년 형들도 도착합니다. 고학년 형들이라 해도 가방이 자기 몸짓만 하기는 마찬가지. 각자 자기 장비 가방을 챙겨들고 훈련 갈 준비를 하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엔 늘 야외구장에 나가 훈련한다는 선수들. 지각생 형들까지 전원 집합 완료.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생일이 갑니다. 훈련을 위해 찾아간 곳은 고구마섬 야구장. 프로 진출에 초석이 되는 전문 체육 유소년 야구부인 만큼 이렇게 실제 야구장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부터 알아서 척척. 6교시까지 빡빡한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도 다들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희 학교는 2003년 12월에 야구를 창단해갔고요. 이전에는 춘천 초등학교에 있다가 춘천 초등학교 야구가 해체되면서 소양 초등학교로 야구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10월에 대회가 3개가 있습니다. 횡성에서 하는 회장, 정국대회 하나가 있고요. 홍천 무궁화배가 하나 있고 양구에서 하는 양구 정중앙대가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대회가 있다고 해서 훈련 방법이 바뀌는 건 없고요. 일단 훈련할 때는 매일 똑같은 걸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안전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야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기초를 다진다는 기간을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는 지구 이구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국대회 4강 정도를 목표로 삼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의 경우 대개 5, 6학년, 고학년들이 주전선수로 띕니다. 6학년이 없는 소양 초는 올해 전국대회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남은 10월 대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주루 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들 공을 친 뒤 빠르게 베이스로 달리고 능숙하게 슬라이딩하는 모습에서 어린 선수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야구라는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선수들 이 넓은 야구장이 12명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5학년 이선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계속 해보니까 재미있고 재미있고 약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늘어갖고 경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1라운드 1차 지명 돼가지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둘이 어떤 사이죠? 쌍둥이 사이에요. 저는 5학년 홍정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포지션은 1로 쏘라. 저는 5학년이고 이름은 홍성민입니다. 그리고 제 주 포지션은 시옷입니다. 유격수. 클럽에서 하다가 여기서 그냥 거기 클럽도 인원이 없고 여기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5명이나 같이 전화가서 스포츠 클럽에서 2학년, 4학년이요. 둘은 야구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 때 메이저라는 만화영화를 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리그를 가고 싶어요. 삼진이 잡을 때 너무 짜릿해가지고 저는 엄마 아빠를 기뻐하기 위해 대회에 나가서 안 다치고 오는 걸 기뻐해요. 야구라는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선수들. 이 넓은 야구장이 12명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수비 훈련하고 그 포지션, 포지션대로 플라이를 봤던지 땅볼을 봤던지 그런 훈련이 수비할 때 공 놓치지 않고 계속 공 잡고 세게 던질다고 생각해요. 공장은 원스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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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던질, 길게! 팔 아프다 랬잖아, 그렇지! 그렇지! 던진 어떻게 해, 이렇게! 두, 세! 힘들긴 하지만 계속 참고 참고 하면서 해요. 광고 받는 거랑 공격, 아니 그 배팅 치는 게 가장 기억이 있어요. 힘들어도 꾹 참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팀의 든든한 주장 규경이와 포수 부경이는 짱둥이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상초 야구부 주장 김규경입니다. 포수는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가장 힘든 이유 중의 하나고 그리고 포수는 훈련이 좀 더 힘들어요. 체력이 많고 골반도 유연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야구는 회생 플레이도 있고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적이고 안타도 쳐보고 홈런도 쳐보고 다 같이 러닝 홈런도 쳐보고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오직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팀 플레이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끌어 나간다는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모두 호흡을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배틀을 들고 진지하게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들 타격 훈련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타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급기야 구석에서 디베팅 연습에 매진하는데요. 제작진에게 배팅 자세 시범을 보여주는 홍성민 선수 나가면서 맞히고 쭉 당기면서 앞에 놓고 직접 타석의 서호입니다. 안 맞는 거 안 쳐도 돼. 오! 맞았다. 굴러가는 게 오히려 오른손을 다친 윤겸이는 감독님과 잠시 휴식 중 잘생겼어. 이제 또 해. 어디가 도망가지. 이리 와. 감을 잃지 않도록 한 손으로 자세 연습은 이어갑니다. 이거 풀고 또 잘할 거예요. 한층 더 나아진 내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성장 중인 선수들. 먼 팔취에선 항상 부모님의 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것은 저희가 부모가 권해줘서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구는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했던 운동이고 또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치지 말고 재미있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야구부를 찾아온 만큼 남다른 열정.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아버지는 기특하기만 합니다. 저는 야구도 알려주시고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오빠가 알려주셔? 네. 그리고 저희 야구도 할게. 할게 도와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세 시간의 훈련이 끝나고 서쪽 하늘로 해가 저물어갑니다. 자, 얘들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자. 안녕. 네. 바이. 기포 가는 가을. 기포 가는 가을. 오늘도 알차게 채운 소양초 야구부의 한 페이지. 앞으로 남은 경기도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야구하고 가자. 네. 오, 오가루를 못하겠다. 아니, 갑자기 얘가 왜 일어나나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은 포레스트 건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찍고 싶거든요. 뭐를? 탁구를 슉슉슉슉슉 슉 헤이 듀우스 슉슉슉 슉슉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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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배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우식 씨 닮았어요 최우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최우식 씨 닮았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인가요? 감사하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기애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탁구를 배우려고 책까지 준비했잖아요 이 준비성 보세요 장난 아니죠? 잘 갖고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잠고 있는 라켓이 펜홀더라는 라켓인데 펜홀더 라켓은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주소예요 우리 아빠가 목이 막히기 딱딱 가면서 알려준 폼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욕되지 않게 열심히 안 해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세로, 자세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죠.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라켓은 처음에 권총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엄지손가락도 스펀지 최대 안 닿게. 안 닿게. 네, 이 정도 느낌으로. 탁구대 중간선에 몸을 맞추세요. 그렇지. 뒤로 조금만 더 나올게요. 그리고 다리는 좀 더 넓게 벌리고. 그렇죠. 지금 자세히 무릎. 무릎만 살짝 구부릴게요. 네, 다리 너무 많이 벌렸어요, 근데. 그렇죠, 이 정도 해서 눈썹 앞에까지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지. 옆에 펴서, 옆에 폈을 때는 몸의 일자리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눈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자, 1, 2, 1, 2, 3. 네. 아, 또 저 소리 나와. 감독님 쪽으로 가요. 정확한 지적이긴 해요. 맞혀. 맞히긴 맞혔는데 공은 잘 들어갔죠? 잘했다. 네. 잘했다.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살살. 오늘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가 이렇게 손목이 안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아, 손목 움직이지 않을까요? 팔 전체로 그대로, 그대로 가서 여기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한 번 했네요, 이제.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찝어야 됩니까? 10개 안에 한 번이 성공하면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지라고 할 거예요. 그게 나오면 잘 배운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오케이. 열 개 한 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조금 더 살살. 한 번 더, 마지막.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실패. 아... 실패. 너무 아파. 10개 다시요? 이렇게 길어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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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해보죠. 다시 한 번 해봐요. 10개 준비. 네. 가야 돼요, 눈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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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채터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포핸드 잡을 때는 옆으로 벌렸잖아요? 그런데 백핸드 칠 때는 몸 안으로 있다는 느낌이에요. 몸, 내 몸 안에다가 라켓을 집어넣고 있는 느낌이에요. 9시, 12시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몸은 안 움직여도 되고. 자, 여기서 9시에서 12시까지 팔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당겼다가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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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 못 피했어요. 진짜 못 피했어요. 아, 그걸 못 피하시면 어떡해요. 아, 선생님. 고의가 아니에요, 진짜 고의가. 고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안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생님, 죄송해요. 왜 안 피하세요? 워낙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피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정말 잘하네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선생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셋. 스윙만. 그렇지. 잘했다. 하나, 둘, 셋. 일단 이 정도면 레벨으로. 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네. 몇 단계 정도가 저한테 해당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5단계까지 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4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단계에서 4단계쯤 되는데 5단계까지는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배웠으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다른 걸 또 배워야 돼요? 연결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결할 수는 없죠? 대결은 솔직히 말하면은 힘들어요. 그치. 힘들 거고. 근데 이제 서브를 아까. 서브 한 번 배워볼 수 있죠? 서브를 넣는 거를. 던져서 배운 스윙을 그대로 집어넣고. 그럼 공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있을 때. 그렇죠. 공중에 있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박자를 맞춘 다음에 맞춰봐야 돼요. 다시. 오늘 어렵네. 탁구가 꽤 재미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다 즐길 수 있는데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진 탁구 친다고 오면 배운 거 보다가 배꼽 빠지게 웃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그때 타이밍을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떨어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죠? 네, 성공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건 된 거야. 성공. 성공. 이야. 쉽지 않았네요. 여태까지 무당장장 취미생활하면서 많은 모든 활동에 열정을 다했지만 오늘 탁구는 진짜 100% 이상의 지지를 제가 했어요. 지금 여기 땀이.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솔직히,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 보면 방금처럼 성공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는 정말 저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치고 계시는데 몇 년 치셨어요? 저 제대로 친 지는 한 2년 정도 친 것 같습니다. 탁구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탁구의 매력은 남자, 여자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하셨길래 이렇게 탁구를 잘하세요? 저는 한 1년 정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일에 지치고 또 사는 것도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탁구를 기점으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웃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최윤입니다.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푸른 자연 그리고 산인데요. 이 강원도에 전체 면적 중에 81%가 산림으로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이 산림을 주제로 한 엑스포가 바로 고성에서 세계 최초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림을 제대로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가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에서 열린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로 떠나보시죠.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과 고성 속초 인재 양양 일원에서 개최하고요. 우리나라 산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엑스포가 고성에서 개최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바로 이 설악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 금강권 이게 바로 고성 속초 인재 양양이거든요. 그래서 개최하게 된 그런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곳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의 분야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산업, 휴양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분야를 5개의 전시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5개 전시관에는 대형 미디어 아트 영상들도 있고 AR, VR, 다양한 체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40개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0여 개 이상의 공연과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쉬으면서 그리고 먹거리도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군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저도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무관님 빨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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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지금 이곳은 푸른 지구관이라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뭔가 지금 숲속으로 막 가는 느낌이에요. 이곳에서는 초대형 상영관으로 웅장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 나무를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면서 진짜 아름답네요. 지금 마치 뭔가 이렇게 숲속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엑스포의 메인 주제 영상관으로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하는 주제 영상과 그다음에 한국의 산림 녹화의 성공 기록을 담은 영상 이렇게 두 가지를 상영하고 있는 주제 영상관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미디어 아트 실감 영상을 혼합한 이런 아름다운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기 주제 영상관은 높이 6m,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데 길이 70m에 가장 큰 스크린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규모의 그런 영상관이 되겠습니다. 메인 영상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기록이 이어집니다.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는 지금의 산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대형 스크린으로 보니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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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지금 시원한 데 있다가 이곳에 오니까 상당히 더운데 뭔가 마치 찜질방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곳이 탄소 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가 바로 지구가 느끼는 그런 온도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 온도가 상승되면 산림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워, 빨리 나갈래요. 나가자, 나가자. 이곳에서는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코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가상 현실 체험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비무장 지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비무장 지대의 모습을 형상화해놨는데 비무장 지대에 살고 있는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반달가슴곰도 있고요. 그리고 올빼미도 있네요. 귀여운 하늘다람쥐도 있고. 진짜 야생이네요. 비무장 지대의 야생을 떠나 이번에는 문화유산관으로 걸음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형 나무가 전시되어 있어요. 어떤 나무인가요? 위에서부터 밤나무, 삼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총 4가지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핏 봐도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직경 1m, 총 길이 25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크기만 봐도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전시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나무와 인류의 삶을 공존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시된 작품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나무를 직접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커다란 나무를 직접 보시면서 향에 대한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서 즐거운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요. 인류가 농경 생활을 하기 직전에 숲속에서 터전을 잡을 때 사용했던 생활 도구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지금.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눈이 즐거웠으니 이번에는 코가 즐거울 차례. 요즘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으신 거 아시죠? 이 피톤치드에는 호흡기 질환도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항암 역할도 하고요. 스트레스 완화에 또 그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 피톤치드의 향을 또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좋은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 나죠? 냄새 좋죠? 너무 좋죠? 오, 이거 전나무 향인가봐요. 오, 좋다. 벌써 막 향기로운, 지금 벌써 힐링이 되고 있어요. 와, 상쾌하네요. 구상나무 향도 있고요. 와, 좋네, 좋네. 와, 이거 지금 현대인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줘도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좋으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와, 여기 오면 냄새로 맡을 수가 있어요. 와, 지금 벌써 힐링이 됐어요. 저 스트레스 다 날라갔어요. 행복해요. 2019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성군을 비롯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5개 시군을 순식간에 잡아먹은 화마. 무려 1,757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대형 산불이었죠. 2019년도에 강원도의 구성에서 진짜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때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나무들이 지금 다 타고 이 가지를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산불이 진짜 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서 오세요. 휴양치유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은 휴양치유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동화 속에서나 보는 이 산신령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신령보다는 힙신령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쩐지 그 약간 산신령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 굉장히 힙하거든요. 선글라스에다가 뭐 목걸이에다가 지금 아니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춤과 노래에 빠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힙합을 좀 좋아해서 힙신령이라고 자칭하게 되었습니다. 요! 여기는 휴양치유관 요! 구성의 자연경관 맨 지치고 힘들어 요! 잘 왔어 맨! 맨!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떠올랐어요. 어떤 노래가? 아아아아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인생 오예! 휴양치유관에서는 페이퍼아트로 연출한 동화 속 숲속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합신영 외에도 동화의 컨셉에 맞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머! 아니 이거 고음 아니에요? 고음? 맞습니다. 반달고음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 되려고 지금 마늘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 제 친구 라니 찾으러 왔거든요. 고란이요. 아 고란이! 라니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지금? 전 여기서 멸종위기 동물 친구들 설명해 주면서 퀴즈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안에 멸종위기 동물 친구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인형이에요. 제가 이걸 아주 빨리 열었다 닫으면 잘 보고 무슨 동물인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할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고양이. 고라니. 사슴. 사슴.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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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고라니. 정답은 사슴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게 사실 대륙사슴이라는 사슴인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꽃사슴이라고 부른데요. 되게 멸종위기 동물 1급이에요. 그래서 너무 축하해요. 좀 이따가 이거 맞춘 친구한테 선물 줄게요. 선물 줄게요. 자 우리 친구 한 명. 놀다가 지치면 쉴 수도 있습니다. 와, 여기 도서관이야?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지금 도서관인가 봐요. 네, 지금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읽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인데 과에서 단체로 오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산림을 전공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오, 여기 지금 엑스포 와보니까 어때요? 산림 관련된 다양한 기업체들도 살펴볼 수 있었고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우리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되겠고 우리 인간하고 유대가 가까운 자연을 보호하면서 수대에게 길이길이 건강하게 산림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휴양 치유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기가 많은 곳은 단연 놀이기구가 다양한 숲속 놀이터죠. 행사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신나게 즐길 수 있지만 빼놓지 말고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요. 또 산림의 가치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오세요. 가시죠! 멀리서 보니 뭘 닮은 모양인데 아, 이게 그 유명한 홀방울 전망대네요. 벌써부터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산책도 되면서 너무 좋은데요. 와, 지금 전망대 끝에 거의 다 왔어요. 어머! 와, 아직 전망대 올라오니까 지금 와, 또 이 배경이 확 다르네요. 이거 보면 동해바다가 지금 제 한 눈에 쫙 펼쳐 있습니다. 솔방울 전망대에 올라와야지만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어머, 너무 멋있다.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 망원경으로 보면 저 멀리 있는 풍경이 꼭 눈앞에서 보는 듯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울산 바위가 이렇게 앞에 딱 보이고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솔방울 전망대 걸어 올라가는 길이셨어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2023 강원 세계산립엑스포. 정말 볼거리 체험거리들이 한가득했습니다. 이곳 고성에 오시면 엑스포뿐만 아니라 DMZ 평화 탐방 투어도 있고요. 스탬프 투어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 가을 망설이지 마시고 고성에서 만나요! 서귀포에서 모두가 하나로 더 아름답게 빛난 날. 제주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런 공연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70리 축제 화이팅! 서귀포장! 대박! 서귀포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 서귀포 70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분들이 다 모였는데요. 다양한 복장들을 한 이분들,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전통 깊은 70리 축제,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과거의 70리 축제는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우리가 산재해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문화를 표출을 해서 이 서귀포 지역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욱 서귀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은 또 다른 축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29회째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전통 문화축제로서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젊고 활기찬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 또 장소도 월드컵 경기장으로 처음으로 옮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화축제라는 점은 변동이 없고요. 앞으로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하는 축제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남녀노소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 힙하게 다시 살아나는 서귀포 70리 축제입니다. 각 마을에서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바로 안덕면 덕수마을에서 전해지는 전통 불미 공예인데요. 수술 만들어서 제주도에 전역에 옛날에 보급했던 것을 오늘 재열시킨 겁니다. 우리 덕수리는 불미라는 걸로 전통적으로 300년 이상을 내려온 마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방동의 중심에 본양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의 전설을 이야기와 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열심히 연습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인원수가, 동해에 인원수가 없지만 일당 100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마을마다 개성도 정도 넘치네요. 축제 현장에는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뭘까요? 여기도 줄이 긴데요. 무슨 재밌는 거 하나요? 아하, 달고나군요. 이건 못 참죠. 어린 시절 추억 떠올리니 마음도 달달해지네요. 어릴 때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 처음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보시면? 좀 있어요. 만드는 동안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갔네요. 서귀포 70리 축제는 서귀포에 살고 있는 이들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이 서귀포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서귀포에 살고 있어서 요즘 방문차 잠깐 왔어요. 먼저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체험할 것도 많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너무 좋아요. 서서히 어둠이 찾아 든 시간. 드디어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플래시몹 행사가 열립니다. 모두 다 함께 모여 만들어낸 70리 댄스. 와, 정말 멋진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70리 댄스. 젊고 활기찬 서귀포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70리 댄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으다. 엄청 재미있어요. 운동도 잘 되고 배울 견도 있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30년만 젊었으면 비보유 할 건데. 비보유 할 건데. 깔끔하게 한 마디씩 환영의 말씀을 해주셔야죠.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세대를 졸여해서 모두가 어울리시는 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축제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 서귀포 70리 축제. 고유한 전통은 잊고 젊고 활기찬 현재와 빛나는 미래를 담아냈습니다. 전체에 모여가지고 서귀포시 축제가 너무 훅겹고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추측이 진짜 최고다. 추측이 진짜 많이 놀라우세요. 서귀포의 진짜 매력을 알리고 모두가 하나가 됐던 서귀포 70리 축제. 오래도록 함께해요. 70리 축제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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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혀vem으로 유입해주셔야 있습니다.